앞돌리기 짧게 오케이 어이쿠야 이거 죄송해서 어쩐대유 뭐 이런거 가지고 미안해 하지 말고 많이 쳐 네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0점 1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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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는 피도눈물도 없는가 11점 아이고 울었산께 더는 못치겄네유 나쁜놈 징원새끼 아아아아아아악 아 저건 뭐지? 헉 옴마이 갓 아 에휴 아 아 아 아 오젓다리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어째야 스카이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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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환장하겄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칠라고 횡단 얄짤없이 키스같은디 키스는 제거해야지 제거해도 안빠질거같은디 아 빠진다니깐 아 안빠진다고 내나 말을해도 우역구역 쳐서 쫑을 내고 있어 아 쫑 안빠져도 들어간다니깐 그러네 미안하네 알았으니깐 얼른가서 쳐 나이스 공이 좀 어려워 보이네 뭣이 어려워 옆돌치면 된디 잘 끌어놓을 수 있겠어? 이런 공은 수구가 끌릴 시간을 갖게만 해주면 어려운 공이 아니다 그 말이오 자 잘 튀는거 보소 아 잘 튀오 뭐야 빠질곳이 있었어? 허허 바이 주옥 꼭 들어가야 맛있다냐 아아아아악 이런 공은 방수가 좋기 때문에 자신있게 칠 수 있는 공이다 그러니 이 한가지는 꼭 기억하자 투팁에 한칸 투팁 주고 한칸 아래로 보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걸 기준삼아 강점과 겨냥점을 잘 조절하면 어렵지 않게 공을 컨트롤 할 수 있다 나이스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